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한글 문법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시법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듯이 지시법은 영어로 justice라고 하고요. 파신기호는 첫 번째 initial j를 따서 j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시법도 명령형의 일종인데 우리가 잠깐 동사명령법을 봤을 때 보면 동사명령법이라고 하고 있는 파신기호 m은 2인칭 동사에만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장형 또는 청원법이라고 하는 이 간접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인칭으로 우리가 청원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시법을 현재 보고 있는 중인데 지시형 동사는 간접명령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 명령을 제외한 1인칭 청원법, 3인칭 지시법은 간접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인칭 형태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는 그가 이것을 해도 된다. 그가 이것을 하게 해주렴과 같이 허용, 권유, 희망으로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4장 51절을 통해서 현재 지시법의 이해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51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 블로그에도 이미 올려놨습니다만 보라라는 부분입니다.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 히브리언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했네라고 했습니다. 했네. 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보라를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두 가지 형태로 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2900번 했네라는 것, 현재 우리 창세기 24장 51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는 것인데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향사 해에 대해서 전미사로 쓰여지고 있는 해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네라는 것과 했리라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보라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지면서 문장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현재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네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나 사건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0번인 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햄과 했네는 서로 간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구분을 하였고 해가 붙어있을 때는 진행을 나타내지만 햄이라는 보라라는 것은 방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방향을 향하여 보는 상태가 아니고 원하는 위치나 그 결과를 보라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했네와 햄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중 진행을 보라라는 것이냐 아니면 결과를 보라라는 것이냐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읽어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자의 의도와 말하는 자의 생각과 말하는 자의 뜻을 우리가 잘 이 단어의 차이점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했네로 쓰여있는 구절과 희네로 쓰여있는 구절과 그 다음에 했네로 쓰여있는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을 각각 보면서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을 적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라오 구약과 히브리오 구약 성경과 헬라오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보기 전까지는 번역한 자의 뜻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번역된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장의 정확한 그 사상의 흐름과 그 문장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과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방 언급했듯이 보라라는 것도 역시 흰네와 헨이라는 두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문을 보아도 그렇지만 원문 전에 번역 성경에 의지하고 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싶어도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흰네라고 되어 있는 2900번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500번인 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31절은 1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1장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여섯째 날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섯째 날의 결론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을 먼저 보시면 화면에 보시듯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시기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C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리고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죠. 여기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흰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글에서는 보시기에 라고 해보려고 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앤 비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냥 인디이드 참으로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본적으로 흰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라라는 것이죠. 보라. Q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불변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품사적으로는 불변사라고 하는데요.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보라라는 말은 이해하라. 깨달아라라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라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예호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목적어였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공부해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지금쯤 이해하시리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했습니다. 엘, 그 다음에 해, 임, 엘로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사하고 계십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즉 전능자가 되기 위한 그 일의 모든 것을 지금 조사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미완료로 보고 계십니다. 엣트콜 했습니다. 여기도 영어는 해석하지 않았고 한글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 결론. 그것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과 끝의 모든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에세르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그가 지으셨다 했고요. 아사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를 써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32절까지 아사 행하시고 만든, 완료한 것의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만드셨느냐. 우리가 이 아사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여서 45장을 가보면 아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야짜르라는 것입니다. 야짜르. 영어는 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전을 잠깐 보시면 짓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압착하여 형체가 되게 함으로 어떤 형태로 주저하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을 열어놓을 때 밑을 한국 분들은 한글을 보셔야 됩니다. 압착하여 형체가 되게 함으로 어떤 형태로 주저하다. 특히 토기장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흙으로 만든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형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칼동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칼동사라는 것은 단순형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I-Form하면 안 되겠죠. Forming 해야 됩니다. Forming. F-O-R-M-I-N-G. Forming. 분사니까요.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빛을 형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토기장이가? 예호바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계속 뭐 한다고요? 형성해나가고 형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둠. 어둠은 뭐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동사, 분사입니다. 어둠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라는 단어가 빠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창조해내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빠라라는 단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창조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나무로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찍어내고 선택하고 먹이어서 배부르게 뚱뚱하게 하고 명백하게 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단어가 빠라라고 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둠을 창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을 찍어내고 어둠에서 선택해서 어둠을 먹여서 무엇에게 만드는 것입니까? 빛되게 만드는 과정이 뭐다?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어둠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빚어야 어둠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사샬롬 했습니다. 아사. 금방 말하듯이 행하다 만들다입니다. 그렇죠? 행하다 만들다. 그러면 어둠을 창조해서 찍어내서 선택해서 뚱뚱하게 먹이어서 명백하게 하는 것은 빛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만든 결과, 행한 결과가 무엇이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샬롬 영어는 peace라고 합니다. peace. 그러니까 peace, 평화, 평안을 뭐 한다고요? 만든다, 행한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의 개념이 이와 같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빛을 형성하여서 어둠을 창조한 결과로 무엇을 행하게 된다? peace라고 하고 있는 평안,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명백하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평안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 에이레네라는 것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 평안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평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나, 카이논, 안드로파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되어진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피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요. 마지막 아담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요? 아사라는 것입니다. 아사. 아사. 행했다라는 것이죠. 뭘 행한다고요? 빛으로 형성해서 어둠을 창조함으로써 뭘 하게 된다고요? 아사를 완료한다라는 것이죠. 즉 평화를 완료한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을 지금 미완료로 보기 시작하고 조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하라고요? 신내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뭐하라고요? 방향사 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라는 것이죠. 한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하더라고요? 포브 메오드였습니다. 메오드라는 것은 도사죠. 심이 좋은 것이다. 계속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심이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 아사를 완료한 모든 전체의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심이 좋다는 것은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섯째 날에만이 심이 좋다라고 예호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방향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녁이 칼동사 미완료로 시작되고 그리고 아침이 칼동사 미완료로 시작되고 여섯째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저녁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아침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녁이 무엇이고 아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저녁이라고 하면 해가 진 때 아침이라고 하면 해가 뜨는 때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성경은 공안책이오 닫혀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헬라오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이 무엇이고 아침이 무엇인지를 헬라오에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고 히브리어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야만이 그 분장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저녁이라는 것은 에레브라고 하는데 6153번입니다. 제가 6153번을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브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분들에게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라고 합니다. 이 에레브라는 단어의 남성 명사는 6148번 아랍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랍이라고 하는 동사는 intermixed traffic as if butter 했습니다. 교역하듯이 교환하듯이 서로 섞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braid라는 것은 이렇게 댕기머리를 땄듯이 이렇게 꼬고 새끼를 꼬고 땋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give to be security as a kind of exchange라고 하던 것이죠. 교환하는 종류로서 그러니까 무엇을 교환하는 것이죠? 왜? 서로 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하는 것이고 서로 따가는 것이 예를 들면 머리를 땋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 머리를 가진 어떤 아낙네의 머리를 아니면 어린아이의 긴 머리를 우리가 따준다고 했을 때 말이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상호 교차해가면서 우리가 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ve to be security라는 것은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전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낸다고 했을 때 뭐를 줍니까? 보증금을 주죠. 그것이 서로 뭐하는 것입니까? 교환하는 것이고 서로 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ive pledge 했습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역시 exchange, 교환하는 겁니다. mortgage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매달 돈을 그 집에 대한 월세를 그거에 대한 포션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ave fellowship이 됐습니다. 서로 뭐하는 겁니까?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역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교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합하는 것입니다. intermix, braid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을 혼합하고 교환하는 것이죠. 그 지식을 교환하고 혼합한 것에 대한 보증을 또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그것이 전역의 의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아레브라고 하는 동사는 to be agreeable.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서로 교환하고 서로 보증. 거기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교환해보니까 당신께도 좋고 당신께도 agreeable. 더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옳다라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이 뭐라고요? 전역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o be pleasant be sweet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교환하고 동의하고 들어보고 보증하고 섞어보니까 어떻다고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너무너무나 오묘하고 기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역이 되어진다고 하는 아라브라는 동사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라모의 동사로 아랍을 하는 것은 믹사다 섞는 것이죠. 민그라다 역시 섞는 것입니다. join together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안에서요. 우리가 금방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봤듯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요.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증과 혼합과 교환과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다? 전역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에레브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로였단 말이죠. 또 하나의 남성 명사로서는 아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랍, 아랍. 우리가 지구본이나 지도상에서 아라비안, 아랍이라고 하죠. 아라비안, 아랍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하면 뭡니까? 낙타를 타고 중국의 장안까지 가서 실크도를 통해서 교육을 하던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님을 다메색상에서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다. 3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게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이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역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보증하고 혼합하고 교환하고 말씀에 대한 동의와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말씀에 대한 그 스윗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교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레브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우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조한다고 그러죠. 옷을 지을 때 인터오븐 했습니다. 날줄과 시줄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교환되어져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조하는 과정에 우프, 여기서 날줄이다, 시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전역이라는 과정이란 말이죠. 말씀에 대한 혼합과 말씀에 대한 보증과 말씀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 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윌로우라는 단어가 있고요. 스윗 플레즌이라고 하고 있고요. 수암이라고 하고요. 이 수암이라는 것은 이제 곤충들의 그 믹스처를 해갖고 수암합니다. 벌떼, 뭐 새떼, 뭐 이러고 우리가 얘기하죠. 인섹트니까 이제 벌떼, 뭐 이런 식으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번이었습니다. 오레이브라고 했는데 이것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우리가 노아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말랐나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내보냈는데 접촉점을 잡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돌아오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과정이요. 전역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역시 오레브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 했습니다. 여기도 데저트입니다. 사막이요. 아라바라고 하는 사막을 지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루바이니까 플레지, 토큰, 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증을 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바 했습니다. 역시 맹세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약속을 주어서. 그 다음에 마라바 해서 멀천다 했었습니다. 즉 어떤 상품을 교육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역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역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뭐가 나옵니까? 저녁이 되기 시작하고 아침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날이오, 둘째 날이오, 셋째 날이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되어졌고 낮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가 되어졌고 라잇이 되어졌다. 빛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아침, 저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한, 세 사람이 지어졌으니까 저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요. 이제 아침이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보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1242번입니다. 이 단어 역시 제가 준비를 화면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케라는 것은 모닝 아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동사 바카르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to flow 했습니다. flow라는 것은 쟁기를 가지고 땅을 뭐하는 것입니까? 땅을 이렇게 섞어 오는 것입니다. break force. 그러니까 단단한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드럽게 만들려면 흙을 이렇게 부숴야 되겠죠. 그 과정이 뭐냐 했더니 조사하는 과정이랍니다. 그 과정이 뭐냐 했더니 찾는 과정이랍니다. 그 과정이 뭐냐 했더니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소가 쟁기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다. 멍해를 메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eaking open of the ground with flow pulled by oxen 했습니다. 숫소가 끄는 쟁기와 함께 땅을 열어서 브레이킹 시키는 것이다. 파쇄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인스펙, 조사하고 찾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교환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것을 쟁기질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 아침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시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저너머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 시를 배우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내 땅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을 쟁기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길가밭이 안 되고 돌짝밭이 안 되고 가시덤불이 안 되고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일곱째 날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은 이와 같이 쟁기질하고 땅을 고르고 조사하고 찾고 문의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성명사로서 복해를 하는 것은 뭡니까? 농부입니다. 캐루텐더라고 했습니다. 즉 소를 모는, 소를 몰고, 소를 먹이고 소와 함께 일하는 농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카르라고 하고 있는 아람어는 역시 inquire, make, search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문의하고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명사로 또 바카르는 캐를 heard 했습니다. 즉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을 고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캐럴, 소들을, 가축으로서의 소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카라 여성명사인데요. 역시 looking after seeking 했습니다. 역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부분들을 다 모한다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교환한 지식을 가지고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문의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Be correct. 해서 examination. 역시 뭡니까? examination. 시험하고, 살펴보고, 또 벌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뭐한다고요? 벌 주고, 내가 계속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게 한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는 것이죠.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간 결과가 무엇이다? 심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날만 매우 좋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좋다. 뭐가요? 한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시작과 완성의 아사, 아사 샬롬.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그 전체의 것을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했네. 그 과정을 전체 살펴보고 진행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심히 좋다라고 예호바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하고 보증하는 것이 있기 시작하고 칼동산 미활료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하고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이, 잊기 시작하는 것이 여섯째 날이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제를 공부했습니다. 과거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인데. 과거와 미래, 즉 뒤와 앞을 연결해서 현재로 나아가게 한 연결 시점이 언제다? 그것을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보증과 혼합이 있고 땅을 경작하고 조사하고 문의하는 일이 시작되면 일곱째 날 현재로 들어가는 연결점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이라는 뜻이 시시라고 합니다. 여섯째라는 뜻인데요. 여섯째라고 하고 있는 서수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는 six라는 게 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드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로 샤샤에서 이건 to annihilate이라는 것은 멸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멸절시키는 날입니다. 무엇이 멸절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어둠이 이제 멸절되어지고 무엇으로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간다고요? 빛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즉 현재로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수 짐승 같은 사람의 수를 보라 하면서 666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계시록 14장으로 들어가면 144,000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144,000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666, 6의 의미가 뭡니까? annihilation입니다. 즉 멸절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죠. 즉 더 이상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분기점이 어느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97번에 shith라고 합니다. To be bright, rejoice라고 합니다. 그럼 멸절되어지는 부분은 멸절되어지고 어둠이 멸절되어지고 빛으로 남은 자들이 뭡니까? 이제 밝은 자들이요, 밝게 된 자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yashis, old man 합니다. old man이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yashis에서 grey hair 역시 뭡니까? meaning to blanche였습니다.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하얗게. 희게 되는 것입니다. 희게 되는 grey hair가 뭡니까? 흰머리를 grey hair라고 하는 것이죠. 흰머리가 되어진 장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섯째입니다. 그 다음에 lilly였습니다. 백합화. it's whiteness 했습니다. 하얀색의 백합화. 그래서 백합화를 철저히 배웠어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카타, 만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철저히 배웠어라 아니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릴리라는 것은 역시 여섯째 날이 아침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릴리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샤스라는 것이 역시 bleach, whiten, 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희게 된 대리서. 그 다음에 셰스. 역시 표백되어진 것이요. 와일리넨에서 세마포입니다. 하얀 세마포. 깨끗하게 된 세마포입니다. 즉, 잿물이 다 빠져서 멸절되어지고 기쁘고 하나님의 지식만으로 입어진 그 자가 누구시냐? 장로가 되어진 자요. 여섯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영이요. 기쁨이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복수가 되어지면 시심해가지고 6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셰트라는 것은 아람어로 여섯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틴 하면 역시 아람어로 60이라는 뜻입니다. 휘브리오 알파벳의 내용으로 보면 두 개의 이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빨과 또 다른 이빨. 즉, 빛과 어두움이 변경되어지는 때.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날 뭐가 되는 겁니까?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 안식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식일이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상황에서 안식일 하면 요일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이니 뭐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에 있어서의 마찰을 일으키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까지 도달하는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죠.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내가 되어진 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날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 자가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되어진 자이지. 어떤 달력상의 날과 때를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앞뒤를 연결시켜서 현재를 만드는 상황 가운데 여섯째 날을 통과하게 되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가고 안식일이 되어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엘로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자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곱 날의 전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녁이 무엇이고 저녁이 무엇이고 아침이 무엇이며 여섯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내라는 계속 진행하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서 1장 31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헨이라고 하고 있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헨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봐라.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3장 22절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17절부터 잠깐 22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길이 시대에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이거 가지고서도 몇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이 끝나면 앞으로 이제 창세기 원강 과정이 있는데 우리 스타우러스 바이블의 캐더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땅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엘에츠라는 땅이 아닙니다. 하아다마라는 땅입니다. 그 하아다마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아다마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동산 안에 존재하는 하아다마 땅입니다. 그것도 역시 아담을 왜 동산 안에 두었는지에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깊게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걸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했습니다. 이 채소도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가면 씨 있는 채소가 있고 씨 없는 채소가 있습니다. 씨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 흙도 역시 아담하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다릅니다. 아담하라는 것도 흙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르라는 것도 역시 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하와 아파르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 창세기 2장 7절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3장 19절도 역시 이해하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상 자세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서도 가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죽옷. 왜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이라는 것이 오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눈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뭐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 어떻고 그냥 일반 옷을 지어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성경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보라라고 하고 있는 헨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랐을 때 보라 이 부분이겠죠? 보라 헨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자 여기도 토지를 보십시오. 아담하입니다. 그러면 아까 아담하는 흙으로도 번역이 됐죠? 또 아담하는 땅으로도 번역이 됐죠? 여기서는 아담하를 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토지면 어떻고 흙이면 어떻고 땅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신자라면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들이 각각 다른 단어여 토지라고도 번역되고 흙이라고도 번역되고 땅이라고도 번역됐다고 한다면 아담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 아담하 토지가 무엇이고 흙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일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원문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 했습니다. 즉, 결과죠. 과정이 아니라 이제 진행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래서 바이오메르 예호바 엘로힘 그가 누굽니까? 예호바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시는 겁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예호바가 말하기 시작한다. 보라. 그 결과를 이제 보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보라는 것이냐. 그래서 완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완료가 아니라 완료가 나온단 말이죠. 결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했습니다. 하 아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굽니까? 성경 격사 6천년 전에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가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오입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담.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은, 알파벳의 의미로 보면은, 담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부른 곳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달렛이라는 것은 문입니다. 문. 문이라는 것은 길러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알렙이라는 것은 본성입니다. 나의 강한 본성입니다. 수소 같은 강한 수소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강한 본성이 내가, 나의 강한 본성인 내가, 수소인 내가, 말씀을 길러내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담. 아담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안드로포스. 헬라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나의 강한 본성으로 길러내고 있는 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아담만 나옵니까?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봤을 때? 아닙니다. 새도 나오고, 동물도 나옵니다. 다양한 동물들도 나오고, 특히 뱀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럼 나는 뱀이냐? 나는 육축이냐? 나는 새냐? 나는 물고기냐? 나는 아담이냐라는 문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이 3장에도 보면은, 3장 전에 2장을 가면, 돕는 배피를 얘기하면서, 아담에게 이제 여러 동물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왜냐하면은 돕는 배피를 예호바께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신단 말이죠. 아담이 각색물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물을 길러내는 본성을 가진 자가 첫사람 아담인데, 그렇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요? 짐승과 같은 사람, 아까도 666, 창세기 게시록 13장에 666을 얘기했듯이,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둘짐승이요, 공중에 각종 새들이었다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자연계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짐승이냐, 내가 공중에 각종 새와 같은 자냐, 아니면 나는 아담이냐라는 문제란 말이죠. 나는 여기에서도 아담이냐, 아니면 여자이냐, 다 뭐에 관한 것이다고요?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나입니다. 나란 것이죠.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를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상고하고 진리를 길어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자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 아담, 완료되었단 말이죠. 그 아담이 완료됐다. 아담은 아담으로 완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아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 2장 7절을 가시면. 그래서 거기에 액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액트. 그 아담의 시작과 그 아담의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즉,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뭐 했다고요? 야맞아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사에서 45장을 보셨죠? 야맞아르 뭐라고요? 야맞아르 오를 했습니다. 빛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의 전 과정은 무엇의 통과의 과정입니까? 빛의 통과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우서 4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통과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통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사.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토기장이가 야맞아르 해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봤지만 압착하여 형체가 되게 하므로 어떤 형태로 주저하고 토기장이와 같이 결정하고 흙으로 만들고 빛고 형성하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아담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료된 아담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어떤 완료된 아담입니까? 하나같이 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했는데 민맨루였습니다. 전에 제가 모든 동산나무의 것들은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민맨루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맨루. 민맨루가 뭐였습니까? 누 하면 나의 사역입니다. 여기 1인칭 복수입니다. 맨 하면 나의 사역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오다라고 하는 전체사입니다.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하나같이 그 아담이 존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 날의 존재가 되었다. 한 날의 존재가 되었다. 한 날의 존재로 완료되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존재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한 날의 존재로 완성된 상태로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무엇을 위해서? 여기 레이라는 전체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위하여. 선과 악을 알기 위해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하나같이 이미 완료로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완료되어지지 않고 무엇으로 완료되어져야 됩니까? 생명을 아는 일에, 생명을 아는 것을 위하여 존재가 완료되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결과를 지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와닮인, 네가 너 자신을 지금 보아라. 네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뭐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펜이라는 것은 뭐뭐할까하노라가 아니라 뭐뭐해서는 안 된다. 뭐뭐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샬라흐, 이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샬라흐, 보내다. 뭐를 보낸다고요? 그의 손을 보낸다. 이렇게 스트레치 아웃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end out, send force.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앞으로 딱 뻗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내기 시작해서 라카흐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다, 완료입니다. 뭘요? 생명사역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사역의 나무로부터 취하는 것을 완료하고 감춰진 시간, 올람이라고 했습니다. 올람. 즉,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춰진 시간을, 전치사입니다. 감춰진 시간을 위하여. 그 감춰진 시간이 몇째 날인가요? 일곱째 날, 감춰진 시간이란 말이죠. 일곱째 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먹는 것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료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되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완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완료죠. 이것도 완료가 되었으니 이게 완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부정사 절대형과 연계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고 첫사람 아담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악이 첫사람 아담의 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먼저 선과 나의 선과 나의 악으로 완료된 상황이 첫사람 아담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나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즉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럼 빛과 어두움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을 갔었죠. 창세기 1장 4절을 가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뺀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뺀이라는 단어가 이 번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이해하고 그 어두움을 이해하여서 나누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빛을 이해하고 그 어두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인식한 결과가 하나같이 이미 존재 완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빛을 빛으로 인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을 빛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고린도우서 11장에서 보았듯이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바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보금을 뱀이 이와에게 주었고 이와가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주모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보금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한날의 존재로서 완료된 것을 보라! 그 결과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4절입니다만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저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보금, 다른 영을 가지고 뱀의 그 진리를 가지고 주고 전파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 사도요, 괴휠의 역군이다. 속이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과 어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몇째 날이었습니까?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받고 빛만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이 이제 일곱째 날의 시작이요. 일곱째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Sons of light, Sons of day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한 날의 아담과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완료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단도 자기를 뭐라고요? 여기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했습니다. 사타나스, 어떻게 한다고요? 빛의 사자입니다. 포스, 광명이 아니라 포스 하면 라이시입니다. 히브리얼은 올, 아까 봤죠? 올, 야짜르 올, 빛으로 형성하는 것이죠. 빛의 사자에 이르고자 사단이 뭐 한다고요? 다장한다. 양식이나 외형을 바꾼다. 메타, 스케마티조 합니다. 메타, 메타 결합하는 것입니다. 스케마티조, 모양. 그러니까 양식이나 외형을 바꾸고 꾸미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의 사단이 뭐 하려고요? 거기에 이르려고요. 하나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결코 광명의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의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의 사자에 이르려고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 되려고 이르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가장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뭐하라? 그 결과를 첫사람 하담을 통해서 보라! 라고 예호박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